2 이렇게 장착했어요 일단은 여기 단수를 뚫어서 이쪽으로 후계를 하러 갈거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있냐? 여기 잘 보여? 잘 보여요 여기가 이제 여기 있던 물이 뻥하고 있어요 엉덩이 3 4 5 4 5 5 5 5 5 그런 다음 해야될게 요거를 이 안에 넣어야 돼 이렇게 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를 뚫었던 구멍에 정확하게 맞게 연결을 해야지 세게 하면 뚫어지거든 요거를 넣어서 찍는거야? 그지? 네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얘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겨울을 해놔 이렇게 해서 겨울을 해놔 통합이 잘할게요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지 이렇게 해서 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만들건데 여기서 빅티비가 돼야 되니까 찍으면 되거든 아 계속 찍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일단 위로 나누고 그리고 다시 햇점 방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빼고 있겠구나 오래 하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를 너무 완료됐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요리지만 그니까 이렇게 이런 도움이 너무 잘 olsun 이제 랄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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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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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아볼게. 이렇게 막아 놓고 물 풀었을 때 새는 곳이 없어야지. 여기를 이렇게 뚫는데 정교하게 천천히 뚫어야 돼. 아니면 여기를 뚫고 바깥쪽도 관통을 해보라서 천천히 뚫어야 돼. 이렇게 딱 하는 순간까지 뚫어야 돼. 이렇게 막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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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막아볼게 Oder. 이렇게 막아볼게. 이렇게 막아볼게 ㅋㅋㅋㅋ 이렇게 회bieote 펜치 Sy engaged. 그리고 저거 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